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7년 10월 학평 나영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엄청 쉬운 문제고요. 안 되는 분들은 계산 연습하셔야 됩니다.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9래요.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. 첫 번째, 음수의 제곱근이 있으면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을 없애는 방법이 있었다고. 지수가 음수일 때 바꾸는 방법. 마이너스가 있으면 걔를 역수치하시면 없어질 수가 있다고요. 그럼 3의 1승은 1이 굳이 필요 없는 거고 샹샹하니까 3이 되는 거 맞아요? 정답은 3이 되겠다.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요? 얘를 지수로 풀어보는 거야.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. 그럼 곱은요. 지수의 뭘로 바뀌고요? 합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?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정답은 3이 되겠네요. 그럼 얘랑 얘 뭘로 풀어야 됩니까?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기본 문제를 선택하러 가면 어떡해요?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. 그날 기분 따라서 푸세요. 어떻게 풀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. 정답은 얼마? 3이 되는 거다. 계산 연습 많이 해라.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